기독교에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애고를 버리라는 건가요? 아니요. 자아를 부인하라는 건 저희 몰라. 몰라 하고 내 아집 좀 내려놓고 진리에 순복하라는 거지 애고를 어떻게 버려요? 애고는 못 버립니다. 탐진치를 어떻게 버려요? 다만 제가 버리라고 하는 거 있죠. 비양심은 버립시다. 욕심은 못 버립니다. 비양심은 버립시다. 욕심은 못 버립니다. 비양심을 버리세요.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내 아집, 내 고정관념만 주장하지 말고 몰라 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? 몰라 하면서 참나. 몰라 하면서 참나. 성령의 뜻을 따르라고요. 내 뜻보다 성령의 뜻을 우리가 따르라는 겁니다. 그게 결국 비양심 없애라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비양심하지 마라는 거지. 욕심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. 욕심을 양심껏 하라.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부합시켜서 실현시켜라. 내 뜻이란 건 있는 거예요. 예수님도 있으셨잖아요.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? 내 뜻이에요. 그런데요.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.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셨잖아요. 그거예요. 예수님도 불험복. 멀리 안 가셔서 그렇지. 말은 해보는 거잖아요. 뭐 그렇게 우리 애고가 죽일 게 아닙니다. 비양심하지 마라.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네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성령의 뜻을 좀 따라라. 네 고집만 부리지 말고 성령의 뜻 따라라. 몰라 하면서 성령의 뜻 좀 따라라. 됐죠? 잘못인 걸 아는데 안 고치면 그거는요. 하느님이 어떻게 참작이 안 됩니다. 하느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요. 아버지 저 몰랐습니다. 그런데 속에서 또 뜨끔한 게 있을 수 있죠. 그걸 조금 알아보면 모를 게 있냐?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? 너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? 그건 인정합니다.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적당한 선에서 딱 정리하고 과거에 집착은 하지 마시고 단 과거를 잘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세요. 새 출발. 지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도 몰라서 그랬고 그때 상황이 바빴다니까요. 할 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. 그런데 넌 지금 알았지 않냐? 알았는데도 왜 그 지랄이냐?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. 항상 아버지랑 대화를 좀 해보세요. 진짜로 대화하시면 안 되고요. 하나님하고의 양심과의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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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